15번이요. 15번. 배연 잘하니까 이승기씨의 노래입니다. 아우 누나들 좋아하시네요. 나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네가 뭘 알겠냐고 그면 알게 된다고 까분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누나가 누굴 만나든지 누굴 만나 뭐라든지 난 그냥 기다릴 뿐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너라고 부를게 지금 틴탑이 이 노래 부르는데 감독님이 이메니씨를 잡아줬어요 화면에 깜짝 놀랐어요